가수분한테 아시겠죠 여러분? 자 여러분 우리가 K-POP을 즐기려면 정말 여기서 안전하게 제 규칙을 좀 잘 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있는 강남을 구현중인 강남구에서 준비한 오늘 페스티벌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. K-POP 공연 상설화로 국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또 한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강남구와 관내 기획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뮤직 페스티벌 외에도요 강남구는 이 코엑스 K-POP 광장에서 초대형 LED 미디어를 활용해서 K-POP 광장 야외 시네마와 11월까지 코엑스 신사동 그리고 가로수길에서 거리 공연과 콘서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365일 펀앤펀 행사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바로 한류 콘텐츠입니다. 365일 즐길 수 있는 바로 이곳 어딜까요? 강남! 강남 맞습니다. 매력 도시 강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즐거운 공연 관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요즘 K-POP이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그만큼 우리 K-POP 팬들도 굉장히 매너가 좋고 네 그 수준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와 함성 시작! 네 여러분 이거 갖고는 안됩니다. 더욱 더 크게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공연할 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팀 한 팀 한 팀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어도 다른 팬이어도 박수와 함성 부탁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 오늘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온앤오프 하이컬러 릴리 성담 지젠 임채현 옴마이걸 플래시 공원 소녀 여자친구 박권 저 저 박권 나라구요 박권이 이거 약하면 안되는데 여러분 MC를 많이 해줘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소개 잘 해드립니다. 아시겠죠? MC 박권 좋습니다. 자 첫번째 공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온앤오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전부 느끼는 힘들겠지만 널 알게 된 그날부터 내게 이상하네 들투성이여 내가 슬픈 생각하든 그때마다 너나 숨쉬어 너와 같이 고름때면 심한 끝내 자꾸 물어지는 건 뭐야 기억을 잃은 걸까? 우리끼리 과거하고 미래의 다른 세계에서 무슨 일일이 쌓아 모르겠지만 닦아지는 않겠어 그건 말이야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널 전부가 되고 말 거니까 좀 더 지나 보면 할 거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We must, we must, we must love 날 사랑하게 될 거야 We must, we must, we must love We must, we must, we must love 꿈은 같은 이 현실들이 점점 던지는 훈련한 덕철 것 같지만 열린 아냐 내 뒤에 숨어 신통에 관한 결영역은 내 가득세 우리의 연기 우리의 연기 우리의 연기 우리의 연기 소름이 모르겠지만 누가 너를 진짜야 넌 넌 사랑하게 된 거야 난 널 전부 가는 곳만 걸릴걸 손도 지나 보면 될 거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인도차 없어져버린 전하던 연결에서 잃어버린 너를 찾아 긴 여행을 옮기고 바른 한 껌 머리 아닌 마음이야 내가 먼저 널 알아봐 다행이야 넌 널 죽여야 해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넌 날 전부가 돼 보였으니까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날 믿고 날 믿고 난 믿고 널 사랑하게 될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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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렉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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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룻잇입니다.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! 오늘! 힙합 뮤직 페스티벌에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서 사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요. 무대에 오르고 나서 팬분들의 응원소를 들으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긴장이 싹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랑 다 같이 재밌게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니뭐니 해도 완전히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다들 다치지 않게 조심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으로 무대를 정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더 크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곡 컴플렉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컴플렉트 가기 전에 잠시만요 물 한 모금을 마실게요 김유진! 김유진! , 김유진! , 김유진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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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원앤오프 정말 카리스마 퍼포먼스 하면 정말 원앤오프입니다